대구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3조 1,3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조 9천억 원에 비해 약 8%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는 물산업유채성능시험센터 건립, 5G 기반 자율주행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산업단지 대개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국비사업과 대구행복페이사업의 지역별 배분금액이 확정되면 전체 국비 반영액이 3조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